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인입니다 서울외 가평에 위치한 뿌띠프랑스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연예인분들도 극찬한 특히 화사씨가 방문을 했다고 해서 되게 화제인 바로 이 닭갈비 집이 있는데요 닭갈비와 막국수를 먼저 먹고 힘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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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간다 진짜로 이렇게 오장 아이스크림과 마늘과 쌈장을 듬뿍 찍어서 쌈을 싸먹는다. 막국수와의 조합.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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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끊어먹는게 아니죠.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제가 미란다커 팬인데 어떻게 또 아시고 미란다커를 못만났기 때문에 미란다를 마십니다. 지금 썰렁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따가 자기전에 빵 터지실거에요. 빵!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푸티프랑스로 가볼까요 여러분? 렛츠고! 저 심지어 치즈퐁듀도 할인받았어요. 왜냐하면 푸티프랑스 입장권을 미리 구매했기 때문에 그 입장권을 보여드리니까 치즈퐁듀 할인이 되었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미란다! 미란다컬! 렛츠고! 미란다. 다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Kruger 하 − 마을 Mid Herret & Da is Bus. 몰려ります 뭐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s I said, find your own language and I found this. 마할 겠다! Here here here. 사랑해. 이곳이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지입니다 ¶¶ ¶¶ ¶¶ ¶¶ ¶¶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네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왜 이를 그따구로 하는거죠? 오늘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시죠 집에 가세요 는 개뻑이죠 이거 원하는 플레이트 너무 이쁘다 근데 이 중에서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어떤게 제일 마음에 드냐면 이렇게 프랑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거 같은데요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다 이 무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무늬도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가 바로 전재현씨의 대기실이었대요 여러가지 족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의상을 입어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 완전 팬이에요 네 그러면 촬영장이랑 가보실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가 바로 그 전지현하고 동영 중에 촬영했던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 보셨나요? 여기가 바로 그 촬영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전지현 씨와 도민준, 김소연 씨 바로 이곳이에요 이 어린 왕자 앞에서 촬영 키스 씬을 했는데요 도민준 씨 저의 도민준은 어디에 있을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도민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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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떨 아로! 새록키오다! 새록키오에게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노키오야! 나 예쁘지? 나 귀엽지? 나한테 반했구나? 그래서 꾸바를 이렇게 기르구나? 어떡해 여러분! 피노키오도 절 좋대요! 피노키오야 안녕! 네 이렇게 피노키오에게 말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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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컴 투 마이 크림! 크림 딸가 너무 예뻐요 진짜 완전 제 스타일 나중에 집을 꾸민다면 약간 유럽풍이 나는 스타일로도 꾸며 지금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저는 진짜 찻잔이 너무 좋아서 그 주방에 찻잔을 막 쌓아놓고 싶어요 여러 개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찻잔에 홍차를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푸띠 프랑스와 피노키오 이탈리아 마을 지금 투어가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말에 서울 근교 여행도 좋지만 만약에 서울 근교 여행을 다 했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러면 바쁜 일상 속에 유럽 여행은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작은 프랑스를 느낄 수 있는 푸띠 프랑스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우와 나하고 닮았어 어때요? 하하하하하 네 여러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thumbnail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갈지 혹시 추천 여행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 여기에 빠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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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기자기하다 이쪽도 한번 사서 볼까요 혹시 노래가 왜 이래지 so do you know who I am I am Miss Franice 제 외부hip 요제 배고파